안녕하세요 마이카티비 입니다 오늘은 셀토스 음성 인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 버튼을 보면 음성 인식이 되거든요 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틀어 줘 잘 못들었습니다 잘 못들었어요 다시 해볼까요 FM 라디오 잘 못들었습니다 보청기를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길동에게 전화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요거는 조금 기능이 같은게 지금 제가 뭐라구요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시끄럽지가 않은데 자동으로 종료가 되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길안내 어 저렇게 나와 있는대로 말을 해야 되나봐요 잘 못들었습니다 계속 잘 못듣고 있죠 경기도 쪽에서 가볼만한 곳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잘 못들었습니다 아하 다시 해볼게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음성 인식은 잘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잘 보셨으면 저희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버튼을 누르고